그 순간적으로 무슨 노래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대상답기였습니다 배틀박스를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배틀을 배틀답게 해주셔서 너무 신나게 봤고요 장인들을 보고 이기려고 배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자라는 마인드여서 저희도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한지 우리의 색깔 우리 이런 사람도 있다 즐겁게 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렛츠 파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렇게 추는 댄서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이기려고 합격적이었던 것은 플러스 파일 562km 작부 도전 3.1km 6.1km